안녕하세요.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그린입니다. 현재 미국 LA에 위치한 엘라스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영화 맨인 블랙, DC 유니버스, HBO, 아마존 TV쇼, CNN 등 헐리우드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타이틀 시퀀스를 제작했고 한국 자이언트 스텝에서 삼성, LG, 기아, 넷마블 등 대형기업 광고의 모션 그래픽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. 제 강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D 리얼리스틱 텍스처 3가지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다른 씬으로 구성된 방을 만들어 각 방마다 재질, 라이팅, 아트웍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여러가지 다른 컨셉의 방안에서 공부할 컨텐츠를 실제로 만들어보고, 만져보고, 그리고 느껴보면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. 첫 번째 방 밑은 여러분들이 이 공간의 창조주가 되어 수많은 자연물을 만들고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. 두 번째 방 하드는 단단한 인공물로 작품의 깊이 있는 무게를 신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. 세 번째 방 미라클은 머릿속에 있던 상상 속의 세계를 직접 실체화시키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. 이제 예제로 함께 실습했으니 실제로 경험한 내용의 이론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해봤던 과정이므로 더 공감이 가고 이해도 쉬울 뿐더러 복습효과도 생기게 됩니다. 라이팅 실습과 카메라 이론 등 CG를 위한 모든 핵심 원리와 실제로 예제에 적용하여 응용하는 법을 다룰 예정입니다. 3D를 작업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효율적인 워크플로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런 실무 노하우를 공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제 수업에서는 저의 모든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린입니다.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